오후장 공략주까지 좀 알아보죠.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이차인지 소재 제가 지속성을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제가 에코프로에 대해서 뭐 어떤 특이한 점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차트가 저는 상당히 좀 견주하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에코프로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에코프로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중요성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는 것은 그 흔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어차피 대중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차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펀드멘탈이 우수한 것과 차트는 다르다라는 게 에코프로 펀드멘탈 우수한 것입니다. 다 알죠. 삼성이자 펀드멘탈 우수한 건 다 알죠. 그런데 삼성이자 차트를 보면 매매 시점은 아닌 뭐 일종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는 차트를 보면 매수할 시점을 좀 영도해 둘 수 있다. 바닥을 찍은 이후에 현재 가격대에서 오랫동안 행보를 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한 번씩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 여전히 유의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 쪽이 좀 또 좋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2차전지 소재가 빠졌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원자재가의 급등.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소재의 원가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번에 LG N솔 주총에서 참 희한한 말이 나왔어요. 뭐냐면 LG N솔 같은 경우 일단은 셀업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한테 납품하는 을이죠. 쉽게 하면 을이고 현대차가 갑입니다. 그런데 주총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을이 아닌 갑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입니다. N솔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N솔에서 우리가 을이 아닌 갑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원가가 올라간 것을 판매가의 90% 전가를 시켰댑니다. 그럼 현대차는 안 사갈 수 없는. 이걸 만약에 LG N솔 배터리를 안 갖고 오면 자동차 생산이 안 되는데. 이쪽에서 올려버리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키는 누가 쥐고 있죠? N솔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N솔의 앞으로 주가가 좋을까요? 제가 현대차 회장이라면 정말 임원들 불러서 만들어내. 언제까지 우리가 끌려다닐 거야. 이 소리 할 것 같아요. 아예 만들 수도 있다. 내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내제를 선언했기 때문에 선언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선언을 한 상태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수율이 나올 것이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기업, 여러분들 회사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갑이 을한테 당하는 순간 갑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방법을 찾아내는 게 더군다나 현대가 기술이 없습니까? 자금이 없습니까? 인력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중기적으로 지금 현재 LG N솔의 행동은 저는 오히려 스스로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에코오프로 쪽은 결국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보자. 이 말씀이신 거네요? 엔솔과 현대주가 싸우면 주요 위기 뒤에서 묶고 있는 건 에코오프로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8만 8,900원 흐름이고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볼까요? 목표가는 13만 원이고요. 선잘라인은 8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오프로 오늘은 낙폭 기록하네요. 3%대 낙폭이고요.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